안녕하세요. 라라입니다. 여러분 이번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영어 듣기 조금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전에 나왔었던 문제들이 영어 듣기에서 정답률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많이 낮아 봤자 60%대, 60% 후반대 정도로 낮아지는 게 영어 듣기에서 좀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인데 이번은 40%대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이 두 개나 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니까 두 개의 문항이 있었죠. 일단 첫 번째는 6번의 우리 지불 유형이죠. 이 지불 유형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항상 지불해서 주의하자라고 하는 게 이 할인에 관련된 표현이죠. 할인을 해준다는 거냐 안 해준다는 거냐 그리고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달러로 빼준다는 거야 아니면 퍼센트로 빼준다는 거야 이거에 따라 이제 계산이 달라지니까 그런 정도가 지금까지 좀 주요하게 봐야 됐던 들어야 됐던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글쎄요. 이게 막 어려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몰랐겠다 싶을 만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.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패턴이랑은 좀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할인을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죠? 뭐 10부를 빼주거나 아니면은 뭐 10%를 빼주거나 이 정도 조금 주의해서 들어줘야 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점원이 먼저 10%를 언급을 하죠. 그러면 이제 점원입에서 나왔으니까 아 그 할인 해준다는 거구나 여기까지 좀 그냥 확신을 갖고 섣부르게 그냥 넘어갔다면 그대로 그 페이스에 말리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내용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좀 자세하게 들어줬어야 돼요. 끝까지 그러니까 점원이 얘기하는 게 10% 마우처를 드리겠다. 마우처와 쿠폰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쿠폰을 주겠다 했지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섣불리 어 점원이 얘기했으니까 해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틀렸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정확히 이제 다시 한 번 점원이 얘기를 해줍니다. 다음번에 이거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좀 들었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낚이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 이제 11번은 마지막 말이죠.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마지막 말 응답 유형이죠. 이거는 이제 짧은 대화문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대화문에서 정답률이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해요. 왜냐하면은 그 정보가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긴 대화문은 이래저래 뭐 듣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보를 여기서 못 들었으면 여기서 좀 보완해 주면서 들을 수 있다면 짧은 대화문은 한 번, 두 번, 세 번에 딱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적은 정보로 우리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인 거죠. 그런데 이제 보통 짧은 대화문도 그래요.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도 두 가지 정도 마지막 말이 중요하니까 마지막 말이 평서문으로 끝나냐 아니면은 이 마지막 말 자체를 이제 의문문으로 끝내냐 뭐 이 정도 두 개 조금 주의해서 들으면 되죠. 그래서 이제 의문문으로 끝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평서문으로 끝났다고 해도 그 평서문으로 끝난 것에서 뭔가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게끔 그 소재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유형인데 이번에는 많이들 헷갈렸을 것이 이제 선지를 보면요.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낚시용 선지들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게 좀 보여졌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에 왜 이제 뭐라 뭐라 얘기하면서 클로즈라는 표현이 나오죠. 다이어죠. 닫다 뭐 이런 뜻도 있고 형용사로 가까운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클로즈라는 표현이 이렇게 딱 들렸는데 이 클로즈가 닫다라고 연결이 되었다면 그럼 물론 앞에 맥락과 어울리진 않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낚여서 선지에 뭐 닫고 여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선지를 찍은 학생들도 꽤 되고요. 아니면은 지금 전체 맥락을 잡았던 친구들은 지금 길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길을 물어보는 것과 관련된 가장 적합한 게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그 뭐 남성 의료는 3층에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. 가깝게 그 여기 이제 엑시5에서 가깝나요?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패턴을 좀 깨는 그런 그런 지금 모습인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직접적으로 답변을 대부분 조금 직접적인 형태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질문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가까워요? 이러면은 가까워요. 아니요. 가깝지 않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그쪽으로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면서 가장 가까운 거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는 만한 요소를 좀 넣어놨다. 일부러. 일부러. 왜냐하면은 이 클로즈라는 표현을 써놓고 거의 관련된 그런 표현을 약간 좀 연상되게끔 선지를 구성했다는 느낌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렇게 해놓고서 이 관련된 그런 다른 이런 선지들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런 의도가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관련된 그런 선지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우리가 150불이 총 금액이었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 10%를 할인한 135불이 선지에 잡혔다는 것은 우리 이제 이전 기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히려 그 잘못 계산을 해도 그 잘못 계산한 그 숫자가 선지 없어서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 계산했구나 10% 할인한 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나마 많이 이제 제공을 좀 했었다면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. 일부러 135불을 넣어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서 낚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의도를 했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물론 다음 시험 그리고 이제 평가원의 시험 이런 것들의 어떤 앞으로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어떤 난이도로 어떤 그런 좀 표현이나 여러 가지 헷갈리고 여러분들 낚시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이렇게 낚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을 군데군데 심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어 듣기에서 점수를 잘 가져갈 수 있으려면 정확히 듣는 연습 그리고 이렇게 그냥 패턴대로 뭔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요. 영어 듣기도 좀 긴장을 하고 정확하게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다음 시험의 난이도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또 되겠지만 다음 시험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선지를 보더라도 걸러낼 수 있게끔 많이 좀 대비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험에서의 영어 듣기 꼭 만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